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 논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이 돌아왔습니다 채널A 사건이라는 그물에 갇힌 지 2년여 만에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모음이 된 한동훈의 검찰 일선 컴백 어떤 발언을 몰고 올지 애측 불허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형사 1부가 올린 한동훈 무혐의 결제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강요 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서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채널A 수사팀이 12번째 결제를 요구한 끝에 성사가 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서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씨 등 여권 인사 개입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같은 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은 부산고검 차장 검사 당시 채널A 이전 기자와 나눈 녹취록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이전 기자가 특종을 할 욕심으로 언론의 취재윤리를 벗어나서 검찰 고위 인사 즉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씨에게 선채화를 조건으로 폭로를 압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이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주장했던 검은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관계가 전혀 없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친문 성향의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이 계속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보련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벌을 2년간이나 막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 검사장을 검은 유착 사건으로 포장한 채널A 사건을 만들어서 한동훈과 윤석열을 묶어서 찍어내기 하려는 정치 공작의 실체가 백일화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친문 외환경 검사들은 검찰개혁으로 포장한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망나니 칼춤을 주었습니다 한 검사장도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친정권 검찰, 어용언론, 어용시민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라면서 검은 유착이라는 유령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국수사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제거작업에 나선 정치권력은 당시 강성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워 인사권을 휘둘러서 권력비리수사팀을 몽땅 해체하고 좌천시키는 검찰 학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마저 박탈해버렸습니다 급기야 억지 이유를 만들어서 직무정지, 징계처분 조치까지 취하면서 윤석열 몰아내기 작업을 벌였으나 양식인은 행정법원 판사들의 판결에 막혀서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희생양이 된 것이죠 뜬금없는 채널A 사건이라는 족쇄를 채워서 4번의 좌철 인사, 2번의 압수수색, 후배 검사에 의한 독직폭행 등 숱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한 검사장은 영원히 이 족쇄에서 풀려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검사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김어준, 최강욱 등의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그리고 집권 세력과 사기꾼 지모 씨, MBC 등 특정 언론들의 권언유착 공작, 법무장관 추미애 박근계 씨의 피의사실 공포와 불법 수사 상황 공개 민원연 등 어용단체의 허위선동과 무고고발 의혹 등 6개 항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100번 옳은 지적입니다 채널A 사건의 핵심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권언유착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박근계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X씨로 통하는 지현진 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정작 검언유착 허위 보도를 한 MBC 관계자는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친문검찰이 잊지도 않은 검언유착 의혹만 수사하고 권언유착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얽어맨 채널A 사건은 신라젠 대주주 이철우 대리인을 자체한 지현진 씨의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거짓 유착 제보를 토대로 MBC가 2020년 3월 30일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MBC가 보도를 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MBC 보도가 나오자마자 친여시민단체인 민원연이 한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뭔가 배후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우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기정과범 지현진 씨가 왜 MBC와 끊임없이 접촉을 해서 보도를 사주했는지 MBC는 지 씨의 제보를 어떤 믿을 만한 정권 또는 검찰 인사를 통해 확인했는지 그리고 최강욱 등이 작전에 들어간다는 작전의 실체는 무엇인지 최강욱과 지현진 씨 간의 연계는 없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거대 언론사인 MBC가 단순히 지모 씨의 제보만을 믿고 보도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권력에 있는 누군가가 엔도스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었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검찰은 권원 유착 의혹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친문검사인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무혐의 사건의 핵심은 어떤 배후 세력이 진여 검찰과 언론 시민단체 여기에 범죄자 나아가 법무장관까지 끌어들여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한동훈과 윤석열을 찍어내기 공작을 벌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이제 그 작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새로 취임한 법무장관과 검찰이 규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 검사장의 경고처럼 채널A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법과 정의 상식을 파괴한 세력에 대한 당연한 응징이고 사필 규정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권력이 검찰 언론 등을 동원해서 정권에 밑보인 사람을 억지로 찍어내고 반대파를 탄압하는 이런 짓은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 중에 새로 법무장관이 취임한 뒤 늦어도 6월까지는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검찰 연예권의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서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버티고 버티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항복을 한 것입니다 한동훈 보복 공포증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돌아온 한동훈이 어떤 자리를 맡을지가 검찰 뿐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 정당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밀리면 거대 야당에 끝없이 끌려다닐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검사장 요직 기용에 자고 우면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조선 제1검으로 통하는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을 맡아서 대장동 비리 의혹을 비롯해서 현 정권의 예압으로 중단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순리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협치와 통합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